안녕하세요. 복도권 기자들의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입니다. 오늘은 김재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님을 모시고 2023년 재개발, 재건축 시장 전망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김재경 소장입니다. 2023년에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될 키워드라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면 이번 최근에 발표한 사항 중에서 2차 안전진단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자면 일단 안전진단이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진단 가중치를 너무 과도하게 해놓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조 안정성에 대한 비중이 높다든가 생활 편의에 대한 부분들은 낮다든가 하다 보니 안전진단 자체에서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게 안 되던 부분들을 구조 안정성 비중을 낮춘다든가 이런 식의 개편을 하겠다라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2차 안전진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재건축 안전진단이라고 말했을 때는 예비안전진단이라든가 1차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 이렇게 말하지만 정확한 법정 용어로는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차 안전진단은 정밀안전진단을 말하는 거고 2차 안전진단은 이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검토 즉 도정법 13조에 정의되어 있는 사항인데 해당 사항을 잘 보게 되면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2차 안전진단과 1차 안전진단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1차 안전진단 민간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데 2차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랑 국토안전관련 단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해당 두 기관은 억울하다고 말하긴 하지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국토부 입김 때문에 다 떨어뜨린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들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고요. 그런데 해당 법령을 또 한번 살펴보게 됐을 때 두 번째 문제점 중 하나가 해당 사항이 그 두 기관에 위례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해야 한다고 돼 있지 않아요. 그럼 법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왜 사실상 강행주정처럼 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후속 국토교통부 고시사항 때문이었는데 이 고시를 개정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개정하느냐라고 하게 되었을 때 지자체장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 시에만 2차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로 들어가겠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럼 제가 기자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기자님이 지자체장인데 1차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온 거예요. 조건부네요. 이거 2차 받아야 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사실상 어렵죠. 왜냐하면 아무리 이게 정치적인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내 경제적 소신에 따라서 재건축은 나쁜 거다.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게 정책은 어떨지 몰라도 내가 지역구라면 그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반하는 행동을 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사실상 재선 생각이 없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검토받아야 돼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2차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백지화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규제의 양대 산맥이었던 안전진단에 대한 사항이 완화되다 보니까 전 정권에서 2018년도에 2차 안전진단을 신설한 이후로 규제가 통과가 안 됐거든요. 손에 꼽을 정도로 2차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정비사업 출발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정말 유의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신규 정비사업들이 이제 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바탕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2022년도에는 그 전에 발표됐었던 공공재개발 2020년도 5,6대책에서 나왔었던 공공재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2021년도에 신통기획이 처음 나왔었고 2022년도에 모아주택도 나오고 하면서 계속적인 사업들이 재개발에서는 있었거든요. 근데 재건축은 출발조차도 못했었던 게 바로 안전진단 때문이었는데 이 안전진단 규제가 풀리게 되면서 움직여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그 정비사업이 조금 멈추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되게 많잖아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초안이 아직 남아있어서 더 어려울 거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합당한 비판이긴 합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정비사업 갈 수 있겠냐? 더군다나 재건축 초거위 컨설퓨 때문에 뭐 가봤자 지금 관리처분 전홀에서 다 멈출 게 눈에 보이는데 이게 되겠냐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거랑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준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정말 길어요. 지금 안전진단부터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안전진단부 통과하고 조화솔인가까지만 하더라도 몇 년 걸릴 수 있고요. 조화솔인가로부터도 완공까지 8년에서 10년은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 되게 길게 보고 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정비사업들은 계속적인 도심지에 대한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씨를 뿌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정부가 일단 할 수 있는 규제 완화책들은 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업체들 입장에서 그리고 조합원들 입장에서 이거 하지 말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명한 조합원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나중에 과실을 딸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자면 사실 기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 고민이 되는 조합들은 어디일까요? 당장 일반 분양을 해야 되는 조합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처분인가 전후 단계에 있어서 이제 몇 년 안에 조금 성과를 내야 되는데 하는 조합들은 지금 하기보다는 조금 유예를 할까? 이런 고민들은 할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았었을 때 지금 이제 초기 단계다. 이제 뭐 조합설립을 추진한다. 특히 이제 안전진단 규제 이제 풀려서 이제 안전진단 검토부터 움직이려고 한다라고 하면 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당장 안전진단 얘기해보면 예비안전진단 받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받고 2차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백지화돼서 넘어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합설립 인가도 만만치 않거든요. 75% 동의율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동의율 받아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시행 인가 받는 데만 해도 2, 3년.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사업시행 인가까지만 해도 2, 3년. 사업시행 인가로부터도 시공사 선정하고 감정평가 받고 분양 신청하고 관리처분 총회 열고 이 기간도 2, 3년은 걸려요. 즉 관리처분 인가까지 갈 때만 하더라도 시간이 그냥 뭐 6년에서 8년은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2023년도 경기 전망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천년만년 올라가는 것도 없지만 반대로 천년만년 떨어지는 것도 없어요. 이 장이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진짜 길게 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도 5년은 떨어진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극단적으로 설령 5년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정비사업은 5년 내에 하지는 못해요. 그때 바닥을 찍고 횡보하다가 반등 타이밍은 그 이후에 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정비사업, 즉 준비들을 꾸준히 하다가 진짜 분양 시기가 왔을 때 분양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고민할 게 없다라는 거죠. 괜히 지금 막 너무 안 좋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랬었던 애들이 애매모호하게 가던 애들이 지금 이 하락장, 지금 조정장 이런 부분에서 분양을 하냐 마냐 이 계륵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도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무현전 참여정권 때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가 생긴 이후로 연역을 살펴보게 되면 2009년도부터 수도권 폭락장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행사들 부도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건설사들도 그룹사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사들은 많이 무너지고 정말 실물 경제도 처참하고 그렇게 정말 암울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곡소리가 나왔을 정점 2012년도 12월 달에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한시지역 유예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게 처음에 2년 유예, 3년 유예에서 5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2017년도 12월 달 즉 문재인 정권 출발하면서 이제 더 이상 추가 유예를 하지 않고서 2018년도 1월 1일부터 부활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재건축 유예에 과실을 딴 사람들은 어딜까요? 바로 그 전부터 정말 곡소리가 나올 때 차근차근 조합 진행을 한 데들이 그런 규제 완화가 있었을 때 통과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2017년도 하반기에 막 관리처분 총회를 어떻게든 빨리빨리 해서 막 밀어넣어서 그게 인가가 나가지고 지금 반포라든가 잠원이라든가 뭐 개포 쪽에서도 재초안 피한 재건축 단지들은 있지만 예를 들어 단쪽은 반포라 한다 하더라도 반포 1, 2, 4주군은 재초안을 피했지만 반포 3주군은 재초안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있었던 데들은 지금 이거 재건축을 가장 이게 재초안 분담금이 이촌동 한강멘션은 뭐 7억 7천도 나온다라고 하고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가 되는 건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즉 지금 안 좋을 때 준비를 해나가서 뭔가 진짜 하냐 안 하냐는 관리처분인가 전후의 결정에도 늦지 않는다. 괜히 장이 좋아지고서 남들 다 할 때 그때 간 애들이 어? 막차 떠나고 나면 규제들이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사이클이 길다 보니까 장이 좋아져서 하게 되면 장이 좋다는 얘기는 정권이 또 바뀔 수도 있고 정권 바뀌었는데 또 부동산이 과열이야. 규제해야겠어. 재건축 규제 부활. 재건축 초과기 컨설턴 부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또 그때 가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정비사업 조합이라든가 조합원 같은 경우는 현명하다라고 하면 지금 준비하는데 돈이 뭐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도 들 돈이거든요. 조금 단결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장이 좋아질 때를 지켜보자 라는 식으로 보면 답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옥석가리기가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눈여겨봐야 될 정비사업장은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옥석가리기는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비사업 조합비라든지 조합원들이 합심해가지고 추진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사업성이 좋은 지역을 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목동이라든지 아니면 강남권역에서도 뭐 저층 재건축 단지들 많잖아요. 우리 올림픽 선수촌도 한번 들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갖다가 대지 지분이 많은 재건축 단지라든지 아니면 사업성이 높은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아도 우리는 사업성 좋으니까 추진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로는 입지가 훌륭한 지역들 사업성이 나쁘다 한다 하더라도 그냥 입지가 훌륭해서 우리는 정비사업 할 거야 라고 움직이는 조합들도 갈 겁니다. 뭐 단적으로 한번 보았었을 때 한남 2구역 시공사 선정 같은 경우는 정말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줬거든요. 지금 현재 인서울이라 한다 하더라도 정비사업들이 줄줄 유찰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단독 유찰되면 유찰되고 이런 식의 경우들이 있는데 그전에는 정말 괜찮은 정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시공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굳이 무리하게 입차를 안 들어가는데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 워낙 입지가 좋고 한남동이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 브랜드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그때 당시 대우와 롯데가 서로 프리미엄 브랜드를 넘어서도 각종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도 뭐 파격적인 제안을 해준다든가 조합원들한테 정말 좋은 조건들 이거는 사실 이렇게 건축해서 남는 게 없지만 사실상의 상징성 때문에 들어가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즉 이렇게 위치가 좋은 데들은 시공사들도 눈여겨보다 보니까 이런 지원책들도 있고 그리고 공공용은 한 비밀이긴 하지만 시공사 선정 전에도 조합이라든지 정비사업이라든지 각종 업체들이 좋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업비도 지원해주고 도와도 주고 서포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데들은 추진이 갈 수가 있다라고 보다 보니까 아무나 다 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렇게 사업성이 좋든가 아니면 입지가 좋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꾸준히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지역의 조합원들 역시도 우리는 그래도 좋으니까 가자 라고 할 수 있는 즉 단결하기도 좀 더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뭐 다 하기보다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조금 더 넓게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대표적 재건축 규제 완화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얘기했었을 때 이게 꼭 80년대 재건축 단지들 뿐만 아니라 90년대에 지어진 애들도 영향이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 1기 신도시를 들 수가 있죠.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고질적인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야 80년대 지어진 애들도 대표적으로 목동도 안 되는데 너가 뭔 안전진단이냐 그렇다 보니까 리모델링 파들이랑 재건축 파들이랑 맨날 싸워도 했지만 리모델링 파의 대표적인 무적의 논리 중 하나가 그래 재건축 너 좋은 거 알아 그래서 돼? 좋은 거 알지면 되냐고 안전진단 통과 안 되잖아 이게 무적의 논리였는데 근데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될 수 있다고 되게 되면 이제 상황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리모델링을 했을 때 사업성이 안 좋은 거는 매한가지고요. 수직중축도 안 되고 별도동 중축 아닌 이상 일반 분양도 사실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건축비도 싸지도 않아요. 리모델링이.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럴 뻔에는 재건축하자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재건축이 이제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진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사업성이 좋든가 위치가 좋든가 얘기를 접근하게 되게 되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용적률이 200%가 넘어가는 단지 되게 많아요. 250 이런 단지들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죠. 그런 단지들은 솔직히 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분당, 일산, 선분, 중동 이런 데들 봤었을 때 대지 지분이 높은 단지들이 있어요. 그런 단지들은 우리는 우리끼리라도 가보자. 1기 신도시 특별법이 2023년도 상반기에 나온다 했었으니까 그때 어떻게 나오냐는 물론 그리고 그게 국회 통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휘비가 엇갈릴 수는 있겠지만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사실 사업성은 다들 획보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안 된다고 보수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다가 사업성 좋은 데들은 갈 수가 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입지가 좋은 데들은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분당을 둘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산만 한다 하더라도 뭐 킨텍스 쪽은 좀 비싸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초고가를 주변에서 찾기는 어렵거든요. 주변에 또 뭐 자꾸 막 신도시들 상기 신도시 고향 창릉도 있고 김보 한강이라든지 주변에 막 자꾸 대곡도 그렇고 막 뭔가 또 공급될 것들도 많다 보니까 여기가 과연 될까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주변에 이미 다 개발됐다 보니까 신규 공급도 없고 판교, 성남, 위례 다 초고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분당은 안 그래도 입지도 좋고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아파트만 신축이 돼도 우리 사업성 안 나와서 그냥 우리가 분당은 많이 돼도 그냥 가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만큼 신축만 됐었을 때 미래가치가 그려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분당에서도 뭐 사업성 안 나와도 역사권이라든가 조금 뭐 주민들의 위사가 잘 취합되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잘 추진될 수도 있다고도 판단이 돼요. 즉 제 말의 핵심이 결국 2023년도 이후에 정비 사업들이 다 함축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 이제 다 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분명 추진되고 있었던 조합들 중에서도 비대위가 나타나서 이거 조합적인 나쁜 놈, 뭐 해먹었지, 컨셉스 앞잡이지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우리 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분명 나올 수 있고 흔들리는 조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안 흔들리려고 하면 이미 조합 내에서 이런 뭔가 반대의 불씨들이 있나 없나도 유심히 찾아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성이라든지 아니면 입지라든지 꼼꼼히 살펴보면서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미래의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정비 사업들 특히 이런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들은 계속적으로 완화되는 추세다 보니까 잘 공부해 나와가지고 옥석을 가려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복독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였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